어이 브라더 들어와 통사 1등급 들어와 들어와 어 저 저요? 들어와 들어와 혹시 그 김종훈이라고 하나? 어? 저인데요? 두둥 자 준비했습니다 통합사회 커리큘럼 가이드 통사 1등급을 받고 싶어 지금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셨죠? 그쵸? 제가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다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요 제가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지금부터 통합사회 커리큘럼과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앞서서 봤던 그 들어와 들어와 있었죠? 그 들어와 들어와 믿결했지만 제가 그린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맨 뒤에 살짝 얘기할 테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요 궁금하다?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같이 보세요 아셨죠? 이건 유튜버가 아니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다 아무튼 그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한 이야기 지금부터 봅시다 그런데 김종훈 그는 누구인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예비 고 1이 되신 분들 이제 고 1이 되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볼 건데 조금 서운하긴 하네요 저도 모르고 와 해서 크리스틱을 준비했어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학교에서 약 7년 정도를 근무했습니다 보고 계신 이 사진은요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받아서 들고 가는 졸업 앨범에 선생님들 사진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 젊었을 때 학교 교직 생활할 때 그때 모습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사진과 이 얼굴이 다른 거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어?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7년 정도 근무했다는 거죠 그래서 1, 2년 정도 근무했던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나름의 노하우가 존재합니다 이게 제가 초임교사일 때 1, 2년 차일 때 느꼈던 것과 그 이후에 제가 5년, 6년, 7년 차에 느꼈던 거는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던 내용을 제가 함께 강조해 녹여내겠다 그래서 저의 강점이 뭐다? 이런 거 내신 문제 출제 경험이 굉장히 다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7년 동안 근무하면서 문제를 몇 번이나 냈겠어요 수행평가 비롯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까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 플러스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이들의 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눈이 안 보이네 카메라밖에 안 보이네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교과서나 뭘 딱 보잖아? 아, 이거 내면 애들이 어려워하겠다 이 부분 애들이 진짜 힘들어하겠다 그게 감이 옵니다 이게 노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싹 다 녹여서 강좌에 녹여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좀 자랑이에요 자랑이다 보시면 되고 다음, 여러분 지금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접속해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메가스터디 온라인 강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범대학교 이제 역사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수능강좌와 내신강좌까지 싹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통합사회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 강좌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려 10, 너무 옛날이네 10년 전쯤? 너무 옛날인가? 그때는 제가 사탄과목을 다 가르쳤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합사회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프라인 메가스터디 러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대치, 강남, 분당, 평촌, 기타 등등의 러셀학원에서 제가 출강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어려움을 제가 직접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저의 소개를 마칠 테니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이 사진과 제 얼굴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이 얼굴과 제 얼굴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셔라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통합사회 볼게요 여러분 통합사회가 어떤 과목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정말 희한한 답변을 해요 뭐라고 하게? 사회를 통합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이게 사회 과목이 얘들아 4개 과목군이 있어요 역사 제가 역사니까 역사, 일반사회, 윤리, 지리 4개 과목군을 통합한 과목이 통합사회입니다 물론 역사라고 하는 과목은 따로 한국사랑 과목이 있고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3개 과목 일반사회, 윤리, 그리고 지리 이 과목들을 이제 통합사회 과목 안에서 배우게 될 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제가 통합사회는 중요한 과목일까? 라고 하는 캐스트를 찍어놓은 게 있어요 미리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때 얼굴과 또 지금 얼굴 비교하지 마시고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통합사회는 이런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보고 오시고 지금 보고 있는 그 여러분 태블릿으로 보고 계세요? 위에 이거 눌러보세요 눌러, 클릭해봐, 클릭 그럼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가면 이상한 거야 그거 피싱이야, 안 넘어가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다 다음 자, 그렇다면 선생님 알겠어요 통합사회가 이런 과목인 건 저 압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작정 시작한다? 저는 제가 이제 어릴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냥 아이들은 보통 저를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 선생님 공부 못했으면서 어떻게 선생님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진짜 못했어요 진짜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 뭐였다? 일단 무식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서 그래 저는 그랬거든요 요령이라는 것도 없었고 전략도 없었고 그냥 해봤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뭐 강의에서 한 번씩 얘기해 드릴게요 강의랑 같이 듣든가? 아니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어떻게 준비하냐고 전략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부를 잘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 하시잖아요 잘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합사회만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닙니다 국어, 영어, 수학부터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 다 해야 돼 그러면 과목 간에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통합사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지를 한 번쯤은 봐야겠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 볼까요?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이렇게 쭉 가서 1학기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쭉 가겠죠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1년 동안 통합사회를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공부할 거거든 그러면 중간 기말 중간 기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보통은 내신 과목은요 수능과는 달리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가 시험 범위가 끝나잖아 그럼 그 다음은 다음 범위부터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전에 공부했던 건 거의 다 까먹어 보통 그렇거든 중요한 건 뭐야? 산정된 범위에서 더 깊이 있게 본다는 거지 이해되죠? 이렇게 뭐지? 시간을 나눠놓고요 제가 이제 준비해서 이미 완강이 끝난 즐거운 완자 통합사회 이제 비상출판사입니다 비상교과서 완자라고 하는 거 알죠? 완자 완자라는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이미 다 완강해놨습니다 이미 다 해서 1학기 중간 범위부터 2학기 기말 범위까지 이미 끝났어요 완자 통합사회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특정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집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다른 출판사는 없습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다 준비했다고 그랬죠? 또 준비했습니다 미래인 교과서에서 나오는 올리드까지 이제 준비를 해요 이건 이제 진행 중이긴 한데 미래인 교과서에 올리드 통합사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따로 이제 강좌를 준비를 합니다 1년 동안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커리를 이렇게 위에 깔아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1학기 중간만 보겠다 1학기 기말만 보겠다 해당 단어만 여기서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아니 선생님 저는 1년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같이 가면 됩니다 그 공부 방법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 아 근데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집중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 중간고사 벼락치기 전문영어 벼락치기 우리가 학창시절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선생님 저는 아니에요 평소에 공부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시험 기간 되면 밤새고 있더라고요 왜냐고요? 오전만 시험 보고 다음 날을 오후는 비어 있으니까 오전 시험 팍 보고 점심 먹고 한 두 시간 차 또 밤새는 거야 많이 봤거든 벼락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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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벼락치기를 강조하지요 봅시다 벼락치기입니다 벼락치기 합시다 이왕 하는 거 자 해서 아 미안해요 이렇게 중간고사 1에서 3단원으로 제가 단원별로 잘랐어요 왜냐면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다를 거 아닙니까? 어디는 몇 페이지 어디는 몇 페이지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제가 그 학교마다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단원으로 잘랐어요 1, 3단원 중간고사 직전대비 특강입니다 여기도 4, 5단원 6, 7, 8, 9단원에서 중간기말, 중간기말 벼락치기 얘기 딱 좋게 진짜 압축해가지고 요렇게 만든 강좌가 따로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제가 준비한 강좌 뭐야? 완자 올리드 3, 4, 5 무려 통합사회 강좌는 지금 6개입니다 그죠? 제가 만든 강좌만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쪼갤 수 있겠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담당하시는 직원 선생님께서 완자 통합사회를 1학기, 2학기로 나눌 수도 있고요 올리드를 1학기, 2학기 나눌 수도 있고요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1, 2년 동안 이 문제집을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따라가겠다 하면은 위에 있는 강좌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 돼 내가 벼락치기 할 때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다 벼락치기의 내용이 필요하다 밑에 있는 강좌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가패스가 있으면 좋습니다 저 메가패스 뒷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 메가스터디지만 그런 거 아니야 강매하는 거 아니야 있으면 좋아 근데 왜? 이걸 들으면서 중간에 이런 걸 따로 들을 수 있거든 그렇잖아 그죠? 이렇게 1년 동안의 커리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 함께 참고를 보시고 각각의 강좌가 어떤 강좌인지 제가 가볍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중 완자 통합사회 비상교과서입니다 자 비상에서 나오는 완자 그죠? 완자 이게 완자로 53인데 그게 완자로 53 얘들아 완자로 53 이런 뜻이라면서요 저 며칠 전에 알았어요 누가 게시판에 남겨줬더라고 제가 그 할 때 얘들아 왜 완자로 53 왜 53이 53이 왜 올까? 했더니 어떤 친구가 답변 달았더라고 선생님 그거 완자로 53 이런 뜻이에요 응 이거 정말 재밌으삼? 이거 우리 시대 때 했던 밈인데 요즘 아이들도 그런 걸 알아듣나? 아마도 이걸 완자로 53이라고 하는 걸 만드신 분이 좀 나이따가 있으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완자 교과서 자 총 35강으로 이미 완강됐습니다 총 35개 강의고요 완강이 끝났어요 그리고 전범위 손글씨 필기노트를 첨부해놨습니다 모든 강좌에 제가 직접 쓰면은 못 알아봐서 우리 조경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제 예쁜 글씨를 썼거든요 이미 다 완강이 됐고 올라가 있습니다 즉 너무 좋지 않아요? PDF 파일로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 아이패드나 태블릿에 넣고 같이 써도 돼 끝났습니다 완자 교제는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또 있죠 즐거운 어 왜 순서가 바뀌었죠? 즐거운 올리드 통합사회 이제 올리드입니다 이건 진행 중이에요 총 44강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라마 제가 라마 담았다면서요 암튼 그렇다고 해요 그렇대요 손글씨 필기노트 똑같이 올라갑니다 물론 올리드 교제에 맞게끔 조금씩 수정은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틀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글씨노트가 들어가 있는 통합사회 1년 동안에 함께 가야 되는 강좌는 이렇게 손글씨노트를 다 첨부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제가 통합사회 과목에서 완자를 하든 올리드를 하든 뭐 둘 중에 하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손글씨노트가 뭔데요? 이거 이게 저랑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아는데 이 영상을 본다는 이야기는 내 수업을 이제 들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아직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요 음 이런 거요 음 이렇게 하면 여러분 화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얀 화면이라 그래서 반전시켰습니다 제 글씨가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제 글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자 조교님 계시거든 조교님한테 강의를 보고 판서하는 내용을 좀 옮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 써주신 거예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좀 보기 좋게 개조식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다운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친절할 수가 박수 안 칠래? 너무 좋지 않습니까? 판서하는 내용을 원래 옮겨 쓰는 걸 저는 추천하는데 여러분이 직접 쓰는 걸 추천합니다 단 저는 필기가 싫어요 선생님 저 필기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빈 공간들을 최대한 남겨달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여기 빈 공간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더 이렇게 좁게 쓰면 쓸 수 있는데 조금 널널하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왜? 빈 공간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추가해서 여기다가 더 넣으시면 됩니다 또는 이걸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니겠다 포스트잇 붙이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조 교재로서 PDF 파일을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손글씨 노트를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요겁니다 요거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1년 동안 준비하는 완자와 올리드 강제는 이렇게 첨부 파일을 드리고요 다음 우리 벼락치기 하나 갈까요? 벼락치기 중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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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제가 1, 3단원을 중간으로 넣었고요 자 기말고사를 4, 5단원 그리고 6, 7을 이렇게 넣었는데 중간고사는 4강으로 끝냈습니다 딱 4개 단원 4강으로 다 압축해놨어요 이렇게 기말 4, 5단원은 3강으로 끝납니다 50분짜리 3개 끝 3개 3개 선생님 아까 전에 완자는 35강이고 올리드는 44강이라면서요 그럼 다 줄여가지고 벼락치기 하니까 3, 3, 3, 9, 14 뭐라고? 3, 3, 3, 9, 4니까 13강 이거밖에 안 돼요? 어 네 이거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할 수 있게? 보여드릴까요? 이 벼락치기 강좌에는 뭐가 들어간다? 제가 직접 한글 파일로 타이핑한 요약집이 올라가 있을 거야 첨부 파일로 이게 교재예요 돈 주고 안 사도 돼 박수 안 칠래? 자 그래서 돈 주고 안 사도 돼요 제가 첨부 파일로 드린다니까 요약집이 따로 제가 다 직접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조교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하나하나 다 제가 다 하고 있어요 필기노트는 제가 하기면은 애들이 못 알아볼까봐 좀 부탁을 했는데 요약집 어떻게 생겼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요 즐거운 통합사회 직전대비 특강 표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주의사항 보시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 만들고 나서 이렇게 했잖아 어 안 보이죠? 반전시켜 드릴게요 반전시킬까 얼굴이 이상하죠? 아무튼 이렇게 된 표지를 넘기게 되면은 자 인건보장과 헌법이라고 해서 완자교제 몇 페이지 비상교육 몇 페이지 미래인 몇 페이지 이런 게 다 일단 나와 있고 여러분 학교에서 보고 있는 그 교과서 범위를 일단 펼쳐놓고 여기서 빈칸 있죠 안 보여도 괜찮아 안 보여도 괜찮아 빈칸을 저와 함께 써가면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즉 빈칸을 뚫어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해도 된다는 건데 제가 정답지를 안 만들어놨어요 왜? 정답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것만 보고 채워놓으면 그게 끝인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거기 때문에 설명과 함께 보라고요 그래서 빈칸 뚫어놨고요 최대한 제가 이제 노트 필기하거나 판사할 때 썼던 구조를 여기다가 담고 싶었어요 해서 지금 믿기 어렵겠지만 이 칸 하나가 얘들아 이만큼이 하나의 표예요 표의 테두리를 없음 누른 다음에 우클릭해가지고 선 하나 추가 선 하나 추가 해서 다 직접 만든 거야 직접 한글 파일로 다 만든 겁니다 또한 다른 이미지를 보면 또 이렇게 써 있죠 뭐야? 미국의 독립혁명에 대한 내용인데 밑에 있는 건 왜? 참고자료입니다 자 안 보이죠? 반전시켜 볼까요? 참고자료 뭐야? 교과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 중에서 읽었을 때 도움될 법한 것들을 넣어놓은 거야 왜냐하면 문제를 낼 때 선생님들께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작성한 그 혁명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 아니면은 다음과 같은 자료에 해당하는 내용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 그럴 때 확인하라고 넣어놓은 거야 이해돼?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같이 벼락치기 하는 게 총 3강, 4강 이런 식으로 압축해놓은 거라고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미니 테스트도 제가 넣어놨어요 미니 테스트 해서 빈칸 채우기, OX 아니면 빈칸 채우기 간단한 문제, 선 연결하기 등등 다양한 유형의 미니 테스트를 넣어놨거든 이것도 다 수업시간에 풀어볼 겁니다 다 풀어도 3강이면 끝난다고 진짜 핵심 내용만 넣어놓은 게 딱 보이죠? 벼락치기의 가장 효율적인 강자 이거였습니다 됐습니까? 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표 뭐야? 1년 동안 함께 갈 교재 비상과 미래를 낳았던 완자와 올리드 이걸로 가셔도 되고요 또는 벼락치기를 할 때는 밑에 있는 이 즐거운 직전 대비 특강을 함께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완벽한 통합사회 대비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통합사회 1등급을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들어오라고요 브라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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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린 거예요 어? 이거는 아이패드로 하나하나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잘했죠? 박수 좀 쳐주고 그래 아무튼 자 그러면 이 통합사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느냐 저의 커리큘럼은 이러이러한데 선생님 알겠습니다 제가 완자로 할게요 저 올리드로 할게요 뭘로 할게요? 좋아 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말씀을 들어볼게 이거는 예습을 먼저 한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즐거운 완자나 올리드 통합사회 강의를 먼저 듣습니다 먼저 내가 이만큼을 들어요 한 강을 듣든 두 강을 듣든 일단 듣습니다 들어요 그리고 교과서를 읽어보세요 만약에 아직 교과서를 받지 않은 시점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교과서 받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왜 자꾸 교과서를 강조하는지는 밑에 있는 내용과 함께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뭐야? 학교 수업을 집중해야 돼요 왜?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제가 내는 게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거기 때문에 학교 수업과 학교 선생님의 설명과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가 기준이야 저는 보조자 역할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수업만 들으면 저 1등급 받을 수 있나요? 모르죠 제가 문제를 내는 게 아니니까 물론 저와 함께 하시면 1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합니다 여러분이 1등급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엄청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자신해요 근데 무조건 1등급 받을 수 있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왜? 학교 선생님 수업이 기준이니까 맞아? 그러니 학교 수업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만 더 볼게 제가 완자랑 올릴 통합사회 그 OT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해당 강좌는 제가 판서 중심의 수업을 합니다 판서를 먼저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서를 따라하든 그 첨부되어 있는 필기노트를 체크하면서 같이 보든 일단 판서 내용 보죠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단어 중심으로 정리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완자랑 올리드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이미지에 띄워놓고 밑줄 치면서 또 보거든요 보세요 필기했죠? 밑줄 치면서 교재 보죠? 벌써 두 번이나 복습했네? 그리고 교과서 읽어봤네? 세 번이나 봤네? 학교 수업 들었네? 네 번째 복습이야 이해돼? 완자랑 올리드 통합사회 강좌를 보면 필기하게끔 되어 있어요 필기했죠? 교재 확인하죠? 교과서 읽어봤죠? 학교 선생님 수업이 네 번째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와 선생님 너무 지루하잖아요 아니? 아니?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재밌는 거예요 어? 나 저거 아는데 그렇다고 뭐 선생님 저 그거 알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어떻게 알아? 김종호 선생님이랑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지 마시고 그건 아니고 속으로 어? 나 저거 아는 건데 어? 나 저것도 아는 건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학교 수업이 재밌는 거야 왜? 내가 아는 거를 추가적으로 또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네 번째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학교 수업으로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문제집 풀어야 돼 이 문제집은 보통 학교 교과서랑 같은 출판사를 저는 추천합니다 만약에 비상이라든가 미래인 교과서를 쓰고 있어서 굳이 다른 문제집을 살 필요가 없다 그래도 저는 문제집을 다른 출판사 하나쯤은 갖고 있기를 추천해요 왜? 사탐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출판사의 여러 연구진이 만든 문제를 같은 내용에 대해서 풀어보잖아? 분명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세요 문제는 많이 풀수록 좋아요 물론 통합사회만 하는 건 아니지만 통합사회에 좀 고득점을 받고 싶다 만점 받고 싶다 이 정도 투자는 하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와서 또 뭐 해야 된다? 다시 읽어보세요 뭐를? 교과서를 왜? 다 키워드 중심의 수업이라니까 그죠? 아마도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키워드 중심으로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 중심의 수업을 하다 보면 그 단어는 내가 알아요 이 단어가 무슨 내용이지? 아 이게 뭐였지? 단어는 아는데 전후 맥락과 관련된 서술되는 내용을 좀 잊을 수 있어 교과서 뭐라고 뭘로 써있게? 단어 중심이야? 아니? 줄글로 돼있죠? 서술형으로 돼있죠?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키워드로 수업하고 키워드로 수업하고 키워드로 문제 푼 다음에 정리는 줄글로 정리하는 거야 이해되죠? 이렇게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은 감탄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르는 게 있다?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러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질문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은 이만큼은 몰라요? 이만큼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야 모르는 게 있다는 얘기는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공부 안 하잖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이해돼? 내가 모르는 게 자꾸 생기는 거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야 질문 많이 하세요 아셨죠?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겠죠? 다 답변 드릴게요 아셨죠?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 많이 하시고 다음 그러다가 너무너무 지칠 때 아 나 공부 너무 힘들어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과탐에다가 사탐 아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그럴 때 막 뭔가 안 하고 싶을 때 있잖아 아 나 잠깐 쉴래 이럴 때 그럴 때 쉬잖아? 그럼 진짜 쉬는 거야 쉬는 게 아니고 그걸만 멈추는 거야 그럼 그럴 때 유튜브를 보잖아? 못 빠져나오는 거 알죠? 그럴 때 인스타 캠어는 2시간 지나가는 거 알죠?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땐 이걸 봅니다 두둥 대한종웅외전 대웅전 선생님 저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요 김종웅이라는 사람 알아요? 메가스터디에 가면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약간 이렇게 화장한 것처럼 생겨가지고 흰색 옷 입고 이렇게 사진 찍은 사람 하나 있어 그 사람의 강좌 중에서 대웅전 만전주의 주인 고구려 편 이미 완강 끝났습니다 총 10강으로 되어 있고요 이미 끝났어요 대웅전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이 대웅전은 수능 한국사나 여러분 내신 한국사에서 배우는 그 뒷얘기들 있지 이걸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좀 호기심을 갖던데 야사입니다 아니 야한 사진 말고 뒷얘기들 야사들 그런 것들 뒷얘기들을 제가 좀 담아놨어요 듣다 보면 도움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좀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 반응이 좋아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대웅전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하는 호사 한국시대 궁예 아저씨가 나올 거예요 이미 8강 8강 이것도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좌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메가패스가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 그냥 몇 강 안되거든 10강짜리 8강짜리 이걸 이렇게 한번 관심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도움됩니다 선생님 이 강좌가 대체 어떤 강좌인데요 해서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갑니다 궁예입니다 누가 봐도 궁예죠 누구인가 누가 기침을 하였냔 말이야 마구니로구나 마구니로구나 마구니가 꼈어 철퇴를 데려가라 뭐 이런 거 하자 제가 수업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궁예가 왕이 됐네요 그 궁예 뒤에 있었던 부하 누구야 누가 봐도 최수종씨죠 이분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 누군데 두둥 왕건 그 왕건과 궁예 라이벌 누구였는데 졌어 또 졌어 라고 하는 그 견헌이 있어요 견헌 견헌 해서 궁예 왕건 견헌 뜨거운 이런 후상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이런 전투장면 다 하나하나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 아이패드로 하나하나 그리는 거예요 온갖 정성과 시간이 모두 쏟아진 강좌가 뭐다 대한중공외전 대웅전이다 공부 안 될 때 보는 거야 공부 안 될 때 보는 거야 한 번 보기 시작하면 근데 못 멈출걸요 암튼 공부 안 될 때 보는 거예요 이게 대웅전이라는 강좌다 제가 한 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캐스트가 보고 싶어요 두둥 웅플릭스 오리지널 이라고 하는 캐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등학교 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메가스터디를 잘 많이 안 들어오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이제 조금 내리면 스컬 내리면 메가 캐스트라고 있어요 김종웅이라는 사람이 웅플릭스라고 하는 웅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시리즈 캐스트볼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봤던 그런 그림 있죠 제가 직접 그린 그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요 지금 이 촬영하는 날 기준 진행 중인 캐스트 이 웅플릭스 캐스트는 중동전쟁입니다 이슬의 하마스 전쟁이 터졌던 이제 그 이야기 때부터 시작해서 왜 얘네가 싸우는가 그래서 1차 중동 2차 중동 3차 중동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이런 캐스트를 보는 것도 좀 쉬면서 이게 좀 뭔가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공부할 때 뭔가 다른 영상을 보면은 뭐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어? 자네 벌점이야 이럴 수 있잖아 독서실에서 근데 이걸 틀어놓잖아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 왜? 인간 강사가 나와서 뭘 설명하거든 근데 내용은 공부랑 크게 관련 없지만 공부랑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합법적인 일탈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들께 제공합니다 웅플릭스 오리지널 관심 있으면 보시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제가 커리큘럼 관내 영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고등학교 생활이 여러분들이 아마 선배들한테 들어봤고 주변 사람한테 들어봤겠지만 생각보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들어와 보니까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중학교 때 했던 공부랑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공부들을 해야 되는데 많이 힘들죠? 힘들고 낯설지만 그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중압감이 있단 말이죠 그 첫 단추를 제가 늘 강조하는 긍정의 힘과 함께 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원하는 고등학교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이번 시간 통합사회의 커리큘럼 가이드 안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